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감과 심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. 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기가 있잖아 여기 그럼 심기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심자 밑에는 뭐 있어 성이 있죠. 그죠 그럼 우리 인체를 둘러싼 우리 목숨을 둘러싼 아홉 가지 가운데 목숨명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목숨 하나를 둘러싼 여덟 개 여기 뭐요 정이 있죠 감이 있죠 식이 있죠 촉이 있죠 여덟 개가 이 목숨 주변을 둘러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제일 낮은 거야 전방에 나가 있어 기는 제일 낮은 거야 그 위에 명이 더 높은 거야 명보다 더 높은 거는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몸이 있지만 정자가 있어야 돼 그지 정자보다는 촉감이 신경이 와비돼 봐 몸이 있으나 말하지 그죠 expression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음 ambul